대체 어떤 맛이길래 다들 정신없이 먹는 것 같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매운 거 생각하면 이 집 직장생활 하다보면 되게 조금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항상 이 집이 생각납니다 스트레스 많이 주나봐요 미안하네 내 스트레스를 아유 미안하네 이 직원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괜찮아 이렇게 가끔 사용해 주면 좋아하네 알겠습니다 2팀 1방 왜요? 다음으로 목욕을 하니까 2팀 매운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밀이 숨겨진 매운맛? 대박의 비밀은 이 부끄러운 맛에 있었다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매운맛을 내는 비법을 찾아라 일단 주인장에게 한 문수 사다라간다 매운맛이 되게 특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저희 집안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소스, 양념 그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희 집안에 특별한 비법 소스라 이거 알려주고 큰일 나요 역시나 쉽게 밝혀지지 않는 비법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다 이때 갑자기 손님들을 지나쳐 가게 밖으로 나오는 주인장 옆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옆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놓칠 수 없다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비밀의 단서를 찾아 급히 쫓아갔는데 어? 사장님? 어? 왜요? 왜요? 모습에 당황한 주인장 손에 든 빨간통을 의심스러웠다 양념통인가요? 저희 집안에 비법 소스입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비법 소스의 정체는? 붉은 빛깔 자랑하며 두통 안에 고이 담긴 이것이 바로 매운맛의 비결 아, 그럼 여기서 소스 다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왜요? 아, 제가 안 만들기 때문에 저는 소스만 그냥 가지고 가요 사장님은 어떻게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저는 소스만 가지고 가요 네? 이 사람 정말 주인장이 맞는 걸까? 의욕을 풀기 위해 직원을 찾았다 사장님이 소스 만드는 거 모른다고 하시는데 정말 몰라요? 네, 사장님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누가 만들어요, 그럼? 제가 퇴근하고 나면 출근해보면 만들어져 있어요 직원도 심지어 사장도 모른다는 비법 소스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대체 누가 매일 몰래 소스를 만들어 놓는 것일까? 소스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의욕을 풀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까지 잠복근무에 돌입한 제작진 과연 카메라에 찍힌 것은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영상을 확인해본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포착됐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한 여인 그녀의 정체는 인문의 여인 부엌에 침입하자마자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뭔가 재료들을 넣어 거침없이 섞어지는 이 손길 보통이 아니다 잠깐, 이것은 혹시 비법 소스? 주인장에게 급히 달려간 제작진 형님 이분 누구예요? 어? 저희 와이프예요 어? 결정적 증언이 포착됐다 지치할 시간이 없다 사장의 아내를 찾아야 한다 어? 드디어 발견한 주인장이 아내 어야만 딱 걸렸어 아니, 신랑 사장님도 몰라요 저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남의 부모같이 안 알려주세요 비밀이니까요 주인장의 장모가 아내에게만 특별히 전수했다는 비밀 소스의 비법 주인장도 모르는 이름 여자들만의 대박 비밀이란 저희 소스가 직원들이 오기 전에 몰래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왔을 때 제가 몰래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소스통들 그런데 의문의 숫자들이 눈에 띈다 통마다 적힌 이 숫자들의 의미는? 만들어놓은 날짜인가요? 왜 표시해 준 거예요 지금? 저희 소스는 3일 동안 숙성해서 3일 동안만 쓰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안 써놓으면 이제 바뀌면 큰일 나거든요 3일이 안 됐을 때는 풋내가 나고 또 매운맛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자극적일 수 있고요 3일 숙성의 맛이 달라진다는 매운맛 소스 과연 며칠 만에 맛의 변화가 일어날까? 색깔은 좀 달라요 3일간 숙성한 소스와 바로 만든 소스를 각각 요리해 직접 비교해 봤다 아 보기만 해도 분칭되는 비주얼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